배고이 4개를 굵은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주고 같은 크기로 4등분해서 잘라줘요. 잼 뚜껑에 오이 한 조각을 세워놓고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만들어요. 물 700ml에 굵은 소금 4T, 설탕 2T를 넣고 녹여줘요.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건져 놓아요. 양파 1분의 1개, 부추 한 점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요. 볼에 썰어놓은 양파, 부추, 설탕 1T, 다진마늘 2T, 매실청 3T, 새우젓 1T, 고운 고춧가루 3T, 매운 고춧가루 3T, 까나리액젓 6T, 참깨 2T를 넣고 오이소를 만들어요. 물기를 뺀 위안에 오이소를 집어넣으면 완성이에요. 물기를 Ber니讀iable